부장님 떨어진 건 다 잔촌매시게요? 뭐? 현직 지금 구색청 직원을 표적세라도 하라고? 이게 어디서 구라질이야. 내가 그렇게 돌다가리를 보여? 직무집행 정지당하시고 한가한 소리 하십니다. 지금요. 시간이 없습니다. 특별감찰팀 송지수 검사 별명이 괜히 사천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까딱하면.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? 누가 부장검사님 손에 비무치를 합니까? 그 놈 있지 않습니까? 닥터 K. 이 배우는 지금 까딱하면 다 죽습니다. 독해지셔야지. 좋잖아요. 지금까지 연속살이나 뭐다 실수한 거 싹 다 엮어서 그 미친놈한테 덮어씌우고 깨끗이 정리하고 살길 찾으시란 말입니다. 이거 성진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너야. 아유. 야, 좀 가리고 다녀. 너 이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, 어? 입살 가라. 왜 이래. 괜찮아. 금방 끝나. 한국, 한국, 한국 왔어. 뭐? 비아빠. 이것 좀, 이것 좀. 부자상봉해야지. 어디 있는지 안 궁금해? 네가 그 노인네 친자로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을 건데? 네 아빠 주사. 나만 알아. 원하는 게 뭐야? 어쩌라고. 없애. 그리고 슬슬 여기 정리하자. 한주 병원 기록 내가 다 말소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. 꼬리 낄면 잡혀. 그놈 냅두면 너랑 나 우리 둘 다 끝장나. 우리? 그래 우리. 너도 국가수 그놈한테 수법 다 들켰잖아. 누구?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혹시 시신 만졌어요? 그 저온 저장고 온 손잡이 닦았어요? 직원이 없던데. 백범. 그게 나한테 안 돼. 네. 우만 상의하고 연속살인. 백범 그놈이 결국 다 밝혀냈어. 네 정체 들키는 거 시간문제라고 알아? 잔말 말고 지금까지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백범 그놈은 내가 알아서요. 백범 그놈까지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